그 다음 이야기는 그라디언트 효과의 배경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렇게 생긴 화면을 출력하는데 이 뒤에 배경 이미지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고 있죠. 이건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조각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미지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특별히 포토샵을 열고서 조각 이미지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캔버스를 하나 열었고요. 이 캔버스에다가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건데 그라데이션 툴을 지적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미지 전체를 사용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량도 커지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백그라운드 리피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가장 최소화된 사이즈로만 만들어서 그것을 리피트 시키면 되기 때문에 리피트 대시 엑스 효과를 주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면 되겠죠. 그럼 제가 이걸 한번 쪼개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1픽셀만큼 화면을 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크롭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타나죠. 그 중에서 여기 하얀색 부분은 날려버리는 게 아무래도 용량이 역시나 줄어들겠죠. 그래서 트림을 해서 이렇게 해서 OK를 해보면 밑에 하얀색 부분 그 색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하얀 부분을 제가 날려버린 겁니다. 이것을 제가 저장을 하면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gradient.gif라는 파일을 만든 겁니다. 그럼 이 파일을 이용해서 배경 이미지를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JSP를 통해서 예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HTML은 Hello World라고 하는 텍스트가 찍혀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 앞쪽에 뭔가 제가 텍스트를 심심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뒤에 배경 이미지를 이제 사용하는 CSS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죠. 우선 바디 엘리먼트가 가장 큰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바디 엘리먼트를 선택자로 해서 거기다 효과를 주는데 백그라운드 이미지에서 방금 우리가 생성했던 그 그라데이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최소화된 크기의 이미지를 이렇게 URL에 기술을 해줍니다. URL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리피트에 리피트 대시 X를 하게 되면 그 작은 이미지가 X축으로 반복이 되면서 이런 그라데이션 효과를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반복을 없애고서 런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피트 값이 지정하지 않으면 리피트라고 하는 값을 가져서 수평, 수준 모두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리피트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한 줄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반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X축으로 반복돼서 이것이 배경 이미지로 깔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X라고 하고 런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